이건 탁구의 PTSD의 유승민 선생님list 어떤 탁구 선수들이 몸필고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팬 홀더라고 해서 팬을 잡는다는 식으로 해서 팬 홀더인데 오 좋아! 가자! 가자! 여기에 보통적으로 약 쏘듯이 잡는다고 해서 쉐이크 핸드 쉐이크 핸드! 나이스! 잘라! 나이스! 야! 화이팅 앤 비! 잘하고 있어! 바람은 못 쏴는데? 오! 오! 야! 막상막하야! 이게 또! 자! 이제 백핸드 세 분! 백핸드 너무 잘 하시는데? 자! 제키! 이리 와! 제키! 제키! 뭐야? 지금 우리 팀 에이스예요! 형! 나도 에이스! 지금 해! 부 에이스! 난 부 부 에이스할게! 부 부 에이스예요! 포인트! 포인트! 네! 네! 포인트에서 모든 게 딱 나오는 거예요! 포인트 똑같이 이렇게 잡고 자세! 앞에 보고 그냥 허리로 치면 돼! 허리로 치면 돼! 하나! 둘! 기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손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왼팔 같이 움직이면 그렇지! 자! 자! 기본! 그렇죠! 기본!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앞으로 그냥 하나 해서 한번! 기계 아니야? 기계? 저는 공 아픕니다! 근데 너무 좋은데 네! 팔을 조금만 굽혀줘요!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런 느낌으로 자! 그렇죠!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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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 공 많이 맞았다! 손가락에 공 많이 맞았다! 아이고! 둘!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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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핸드만 해라! 야! 홍론하지 마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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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빈다!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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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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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40개 중에 10개 쳤습니다! 저거 빨리! 다 홈런! 한 번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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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처음에 홈런 될 수밖에 없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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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홈런 될 수밖에 없어! 좋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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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업! 속도 업! 잘한다! 가자!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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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수룡이요! 눈이 아파! 자! 저희는 팬홀더인데 팬홀더를 잡으면 인간트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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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백핸드는 진짜 잘해야 하는데! 잘하는데? 오! 오! 좋아! 잘하는데! 오! 다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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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넷! 다섯! 그렇죠! 옳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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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아이고! 안 나갔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넷! 넷! 앞으로! 그렇지! 지금 기술 중에 그렇게 치는 기술도 있어요! 아, 왜? 쇼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알고야 하라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볼을 공이 앞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맞추느냐 옆으로 돌아가게 맞추느냐 밑으로 돌아가게, 뒤로 돌아가게 맞추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맞추는 거예요! 네! 하나! 옳지! 옳지! 좋아요!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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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다음! 둘! 아, 씨! 자, 그대로! 하나! 둘! 아, 미치겠네! 오! 잘 안 된다! 하나! 둘! 그렇지! 후! 진짜 어렵구나! 백핸드 터득이 안 되네! 하나! 옳지! 셋! 집중! 하나! 둘! 둘! 셋! 밀어줘! 밀어줘! 하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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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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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블랙! 이겨라! 둘! 둘! 셋! 자, 바로! 그렇지! 나를 돌아봐 쳐주세요! 뒷수 가면! 아! eighth! 재킹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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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8! 매치 포인트인가요? 매치 포인트죠? 오! 흥분했죠? 흥분했죠? 와! 끝난가? 아니 서버가 너무 바뀌어! 야, 규이 잘했다! 잘했어! 상태firmmen 자, OK. 잘 나가세요. 아. 뭔데? 뭔데? 설마 하는 거죠. 일단 발동하겠습니다. 다시 발동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OK. 알았어. 자, 알아서 하세요. 지금 매너가 되게 좋다. 너네 괜찮다. 이렇게 매니저 점수 있나요, 선생님? 매니저 점수 away. 매니저 점수 한 번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너가 떨어졌어. 박수 자, 파이팅! 파이팅! 플레이! 자, 오케이! 자, 들립니다. 자, 다시 쳐. 자, 좀 김장감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김장이요? 김장감 멈추려면 그래도 한 3배는... 김장. 자, 갑니다. 김장감, 김장감. 눈 감져버리고만, 남준 씨. 아, 이거 왜 이러지? 아, 잠깐만요. 아, 정말. 야, 우리 팀 다 지는 거야, 설마? 오, 날카로웠어. 갔어. 아, 미치겠다. 이게 받기 쉬운 서브가 아닙니다, 형. 이게 왜 저래, 우리? 자, 긴장감. 쫙! 오! 왜 이렇게 못 타지? 아, 이, 이건 même, 이건 맞을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잘 아세요? 아, 정말. 김장, 괜찮지? 보면 그렇게 안 돼요. 무명한 것 같아요, 반대로. 오! 자, 다시 갑니다. 이리 빨리 끝나는 게 없어. 무슨ậy, 빨리.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두 번만 왔다가 다른 게 없는... 아니, 내가 진짜 하고 싶다. 생각하고 달라. 갑니다. 우리가 뭔가 탁탁탁이 있어야 하는데. 하루 배웠다고 늘리는 게 아니야. 그렇지. 진짜 미치겠다. 자, 6대 4. 나도 분량을 내고 싶은데. 김태형이 보고 있나? 지민아. 오버하지 말자. 야, 두 번 왔다 갔다 했어. 다섯 개 받았어야 돼. 나쁘지 않아 실력이? 게임이 너무 싱겁다. 있겠냐? 맞아요, 맞아요. 배운 거 다 까먹었어. 오, 받았어. 와, 지민아. 받았어, 받았어. 남준아. 기적의 역전 가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소심해요, 소심해요. 선생님도 남준이를 응원하고 계시네요. 남준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남준아. 좀 받고 싶다. 끝났어, 미안해. 남준아, 듀스 가자, 듀스.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마지막은 배운 서브로 조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 미안하다.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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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기성, 기성. 기성, 기성. 이거 뭐합니까? 박수 쳐야 돼. 잘해 봐. 잘해 봐. 잘해 봐. 잘해 봐. 안 넘어진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오케이. 자. 제이홉. 할 수 있어. 제이홉, 파이팅. 자, 신나게 막히죠. 형. 갑니다. 네. 조금만 사살 쳐도 될 것 같아. 제이홉, 바보. 오, 그래도 왔다 갔다 한다. 오. 좋았어.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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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치사해요. 지금 속이러다가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어. 왜 속이 안 되냐. 왜 속이 안 돼. 안 돼. 그 속은 안 하는 게 당연히 안 돼. 야, 되게 안락하게 안 잡겠다. 야. 앙! 이 형 썸으로 점수 다 까먹겠네. 우와, 리액션. 우와, 리액션. 우와, 리액션. 야, 선생님한테 배운대로 써볼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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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배운 거 다. 혹시 여기만 탁구공 무게가 다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무거워 보이지? 저기만 한 5kg 되는 거 같아. 왜 이렇게 배운대로 갑니다, 배운대로. 뭐야, 저게. 저게 아닌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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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아직 여유가 있어. 자, 봐봐, 봐봐. 배운 대로. 아, 너무 됐어. 힘들어. 잘 배우셨네요. 힘들어. 힘들어. 갑니다. 제발, 제발. 오, 나 진짜. 괜찮은데? 야, 진짜. 누가 누가 부러워지? 누가 누가 부러워지?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정이 형. 배운 거 그대로 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여기만 중력한 4배 아니냐고, 지금. 형, 형. 형, 배운 거 왔어요, 배운 거. 자, 이제 제대로 할게. 오케이, 오케이. 이쪽은 무리하게 스매싱을 절대 안 해. 아니, 근데 아까 잘 했는데? 제이 형. 서브가 안 돼. 와, 형. 망심하다. 저런 형한테 지지 말라고요. 오케이. 컴다운, 컴다운. 증거예요, 불쌍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증거가 너무 빨리 끝날까 봐, 증거예요. 형. 잘 되셨어요. 증거예요, 증거. 증거가 너무 빨리 끝날까 봐. 오케이, 없습니다. 왜? 아니, 조금만. 그렇지, 그렇지. 나 당황이 있는데도 이긴다, 야. 와, 진짜 신세냐고, 형. 매신포인트, 매신포인트. 기다려 봐, 기 좀 모으고. 온기조식사원하고. 갑자기 들어간다, 갑자기. 아니, 갑자기 비변하지. 오케이. 야, 뭘 갑자기 들어가. 갑자기 들어가. 갑자기 들어가. 아, 형님. 아, 형님. 우리, 형님. 이제 우리 전공과 보러 갑시다, 형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듀스, 듀스. 듀스, 듀스. 듀스. 자, 2점 먼저 하는 사람이 이겨요. 오케이. 자, 역전 할 수 있다. 역전 한다. 한 번만 더 이기자, 한 번만. 형, 이제 그만 줘요. 아니, 뛰어, 뛰어. 아니, 뛰어, 뛰어. 아니, 뛰어, 뛰어. 아, 우린.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야, 왜, 이게 뭐야. 자, 여러분들. 패자 보았전입니다. 이거 맞히면 올라가는 거예요. 2번 맞히면? 이건 하게 줄어봐. 아, 두번이야? 설마. 두번 게임. 아, 맞았다. 1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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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할까부터! 야, 너는! 나 맞은 줄 알았어. 야, 정국이 간다 보다. 남준이 두 개 다 맞힐 수 있어. 야! 됐어, 됐어, 됐어. 야, 그냥 랠리보다 이게 더 막 긴장감이 넘치고 그런가? 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야, 남준아 가자! 오케이. 야. 야, 사람아 가자. 나 가냐? 야, RM가? 야, RM가? 나 가냐? RM가? 알. 알. 두 개. 잡을 하러 갔다. 미션은 매우 좋아. 어, 아 정말. 자, 굿넷 가위바위보 뭐야, 허비 형이랑 남편이 아니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가자 자, 가자 자, 천천히 좀 해주세요, 천천히 오! 오! 야, 서버 뭐야? 뭔 서버야? 아, 팀이 괜찮습니다, 이제 긴장 좀 풀렸습니다 오! 오! 이거 서버 게임으로 가는 서비스에서 오! 2대2 동점 이게 꺾어야 되구나 아, 잠시만요 이거 16cm 뭔 16cm 아, 지민아 잠깐만요, 아, 네 모든 걸 내려놔 지금, 지금 딴짓할 때 딴짓할 때 지금 서버권 여기에요 서버권 여기 하하하하 할게요 오! 날카롭다, 서버가 지민이 잘해 지민이 못 이기겠어 지민이 저런 것만 안 하면 좋겠어 하하하하 여기 뒤에 얼굴 나와요? 엉덩이 밖에 안 나와요? 카메라 등치고 있어가지고 나 저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오! 야, 태형아, 어렵지? 지민이, 오! 5대3이야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태형이라면 할 수 있다 오! 오! 아, 제가 침착해 제가 침착해 오! 오! 침착해, 침착해 야, 태형이를 이긴 날이 없나? 야, 태형아, 너가, 너가 우리 1등이잖아 야, 되게 긴장하지마 너가 우리 통이잖아 왜 나보다 낸 사람 난다고 했지 웃긴 그림 아니야? 100점 내기하냐? 오! 그렇지 그렇지 형, 할 수 있어? 멍 때렸어요 할 수 있어 지민아, 이기고 있다고 방심하지마 그건 항상 그게 문제야 어? 똑바로 해, 그래 지민아 이제는 어려웠어요 뒤에 승기는 건너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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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있어, 지민아 오! 오! 아, 아깝다 잘 쳤다 이런 식으로 점수할 수도 있어 아, 좋아 우리 동네, 서브 자랑 오! 네트 아깝다 오! 자, 9-6 자, 중성만 더 내면 지금 나갈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10-7이에요? 침착해 오! 끝났어? 10-8 10-8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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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알았어 오! 할 수 있어! 오! 오! 정극 하나요?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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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아 보여줘 불꽃 드릴 회전 샷을 보여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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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오! 미안합니다 역전극! 아, 태형이가 집중력이 너무 좋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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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준아 내가 봤을 때 호비는 방심할 때 노려야 해. 호비? 플레이. 자. 와. 와. 오. 대형 뭐야? 큰일 나는데? 남준아, 그냥 얍삽하게 하자 우리. 이 형 연기했어, 연기. 오케이, 좋아. 오케이. 기대 중이야. 나도 할 수 있어. 아, 방심했죠. 와, 왜 그러냐, 제이형. 야, 제이형, 잃었다, 잃었다.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당황. 아, 당황. 아, 당황. 아, 당황. 오. 오케이. 아니요. 저거 치사한 거 아니야? 오. 저거 치사한 거 아니야? o. 좋아! 오케이. 제형 잘하는데? 마지막, 깔끔하게! 안돼! 병들어 할게, 병들어. 난 병들어 할게. 병들어, 병들어.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대망의 결승. 자, 대망의 결승. 오케이, 좋아. 자, 가위 가위 보! 오케이.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여러분들. 대망의 서브가 낫더라고요. 자, 갑니다. 오케이. 재형! 재형! 조금만 보내더라고요. 재형 뭐해? 재형 뭐해? 재형 뭐해? 이게 뺏기는 게 잘 안되네. Oh Ho Ho Ho! 심지어, backlash. 비의 날카로웠어, 비의 날카로웠어. 와 bu의 날카로웠어. 멋있다. 세ology의 장은? 재형? 소중한 인ải Luca. marched on the vis and champion. 자, 천천히 가서 가위들에 앉아. 살금살금 가서 뼈를 딱! 살금 이렇게 치고 갔어? 아주 폐부를 세게 찔렀어요 지금 갑니다 갑니다 고양이 서브 고양이 서브 꼬박! 꼬박! 자 이번에 집약을 때렸죠 살금살금 가서 내 뼈를 뺍니다 저 형 탁구공만 무게가 달라 이거 엣진데 나름? 나는 럭키가이 자 이후네 여신 날카롭죠 오케이 이거 잘 맞았다 제협 1등에? 제협 토끼 서브 토끼 사살 형! 형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이거 모른다 이거 진짜 모른다 아닙니다 제협이 아니요 자 이후라운드 자 이후라운드 자 이후라운드 와 진짜 충격 와 재협 이거 모른다 이게 왜 그러나? 이게 왜 그러나? 뭔데 이거? 와 이게 기술이네 기술이야 재협 거의 자 너 왜요? 약간 펌이 생긴 것 같아 거의 지구 던지기야 오 잘 맞았다 오 잘 맞았다 오 잘 맞았다 오 잘 맞았다 이거 잘 맞았다 왜 안 되지? 굿 굿 굿 제협 그래도 결승전 답게 이거 한 번 지나면 제협 서브다 오케이 제협 서브다 제협 서브다 오 나왔다 나왔다 태형이 등장하는 거 봐봐 어느 때보다 제협 지구 던지기 오 잘 맞았다 오 잘 맞았다 오 잘 맞았다 오 잘 맞았다 이거 받기만 하면 돼 진작 진작하게 받기만 하면 돼요 이거 아니 형 포완 던지기가 아니에요 이거 받기가 안 돼 받기가 자 선생님 혹시 지금 잘 하고 있나요? 배운대로 아니 저런 거 이상으로 아주 배워야 될 거 같은데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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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협 아 제협 진작하게 역시 좁을 수 없는 실력차 야 왔다 제협 서브 아 잠시만 집중합니다 아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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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가 제일 재밌네 그래도 그림은 좀 나온다 야 그래도 얼추 낫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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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승사 10대 9입니다. 안 돼. 이거 재협이, 재협이 잡아? 와우! 주스야? 아유, 저 결승을 누가 할 것인가? 자, 재협 왔다. 자, 매스포츠! 아유, 진짜 웃기다 이거.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와. 와. 왜 이끄지? 이끌다. 지루한 경기 보시느라 수고했어. 저랑 이제 태영이랑. 아니 태영이랑. 우승자랑 한 게임 할게요. 네. 우승자랑. 핸드킵 좀 주세요. 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옆에서 그냥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제가 선생님의 핸드킵을 골랐습니다. 아. 숟가락이야? 야. 이거는 솔직히 어려워. 와. 진짜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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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이 정도 하셔야 해요. 선생님이 숟가락으로 하신대. 국자는 괜찮을 거 같은데.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오. 아니. 숟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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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주걱이 약간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재미있지 않나? 그런가? 비주얼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주걱이 어렵다. 오. 주걱. 오. 주걱 쉽지 않아. 오. 오. 큰일 났다. 자. 게임 가시죠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앉으시죠. 지금 금메달리스트이신데 지금. 오. 자. 여러분 카메라 안 나오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가위바위보. 아. 자. 지금 손발이 묶인 금메달리스트와. 저희 팀 내 1등. 자. 손발이 묶였죠. 그렇죠. 지금. 태형 씨. 태형 씨 이거 모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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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점수 점수. 잘 넘기기만 해도 되거든요. 점수 올려주세요. 네. 점수. 오른쪽. 오른쪽 올려야죠. 태형이. 오. 야. 그 사이에 태형이가 한 번 더 이겼습니다. 자. 연습.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도. 연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 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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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어. 태형 씨. 이기는 날이 옵니까? 이번 판 이기면 선생님이 이거 탁구장 하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좀 이거 탁구장 하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우리 이겨야겠다. 체류가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개학자 받아보세요. 오. 오. 아. 근데 이거 조긍 쓰면. 조긍 쓰면 조긍 하실 거 같아요. 아. 아. 너무 즐겁습니다. 오. 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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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가 너무 방정맞아. 진짜 당황하셨다. 내 볼 때 진짜 당황하셨어. 아니 저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스팸이 안 들어가니까. 3장 남은 것도.. 2대3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까지 경기 모릅니다. 오! 선생님, 마지막까지 게임 모릅니다. 선생님, 서브. 우와, 대박이었다. 선생님, 바꾸셨다. 자, 메시 포인트니까. 태형 씨.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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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형아. 10대 5. 아니야, 괜찮아요. 메시 포인트야, 태형아. 체육관. 체육관. 자, 받아주시죠, 받아주시죠. 자, 둘. 지금 백핸드로 마우고 계세요. 지금 백핸드로 마우고 계세요. 지금 백핸드로 마우고 계세요. 지금 백핸드로 마우고 계세요. 야, 선생님 겁먹으셨어, 방금. 선생님, 계속 받아주시다. 깜짝 놀랐어요. 아,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태형아, 긴장해, 긴장. 아, 잠시만. 자. 괜찮아. 괜찮지?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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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체육관. 아깝다. 아, 자그러는데. 아, 형님 놀래. 공격을 해야 되거든. 그냥 지금 놀랬잖아, 들어올까봐. 아, 진짜 아깝다. 세관. 오. 세관. 오. 체육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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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색 수람주다. 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야, 잘하네.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자, 중간전이죠. 꼴치전이죠. 꼴치전이죠. 이 탁구공을 다 줘야 되는. 두 분. 아, 아니, 아니. 진영. 진영과 JK. JK의 대결입니다. 아니, 뭐 제가 주는 거 아니니까 탁구공을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자, 지금 행운의 열심히 이 탁구장을 축복합니다. 네. 행운의 이 탁구공을 축복합니다. 행운의 이 탁구공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자, 인사하세요, 인사. 인사하시고. 아. 그럼 비겁하게. 살이 아프군요. 으아. 자, 여기 다 치워야 됩니다. 자, 잘 배고. 해보. 뭐야. 자, 석토 서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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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아. 가볍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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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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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U 어. 우와. 여러분. 예. 오. 이게 몇 프로 아닌데 칼로 채 썰 듯이. 야, 이거 체육관, 이거. 자, 이렇게 적용 교환 당하나요? 너 뭐 한 거냐? 방금은 중력이. 대유다 방금. 대유업 전법으로 가야겠다. 네. 지구멍들기. 흡! 오! 둘 나면 끝까지 쑤세요, 제대로. 야, 이거 어렵네, 대유. 어렵죠, 형. 어렵죠, 형. 진짜 실사한다, 진짜. 아니야! 아, 이렇게 하고서 못 이기나요? 추아가 추해. 좀 더 낮게, 낮게, 낮게.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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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운 날이. 몸을 날렸는데. 몸을 날렸는데. 골지는 면한다. 자, 8 대 4.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이거 랠리가 안 될까? 우리 둘 다 못 쳐서. 첫날이잖아요, 첫날.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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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야, 야! 나 공 줍는다, 찐형. 자, 10 대 4. 아! 아! jkc. 마지막인데 그 스킬 명 같은 거 얘기 좀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세리머니 같은 거 뭐 불꽃 회오리 슛이. 회오리 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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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뺨을 때려버리네, 그냥. 아, 아프네, 야. 오! 오늘 꼭 배워봤는데. 오늘 멤버분들 중에서 가장 소질이 있으신 분. 자, 소질이 있는 분. 소질이 있는 분. 그건 우승이나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1등, 1등 너무 잘했는데? 근데 우리 B 씨가 너무 잘하셨고요. 그쵸. 근데 보면 여기 이제 제육. 어, 진짜? 제육. 제육 서브가 죽였어, 썸브가. 확실히 아무나 지고 보내야 되는 게 아니지. 우리 정국 씨랑. 우리 진희 씨도 이렇게 자세나 이렇게 수출이 너무 빨라졌고. RM 씨랑 우리 진희 씨도 너무 잘하셨는데. 아직 그 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쵸, 그쵸, 그쵸. 탁구도 이 안무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가? 아니라고. 사실 정말 그... 앞서 말씀 못 드렸는데 선생님 정말 레전드이시거든요. 그쵸, 그쵸.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한참 TV 앞에서 그 초등학생 때 볼 때 이제 너무너무 되게 벅찬 마음으로 봤었고. 약간 그래서 정말 연예인을 만난 느낌이었고. 정말 답답하고 지루하셨을 때. 근데 끝까지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히 이렇게 가볍게 모실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덕분에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용 씨, 우승전 어떻습니까? 진짜 이제 탁구가 스포츠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접혔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해서 좀. 네, 저희 여행 갈 때나 뭐 하는데 계속 탁구랑 같이 했었었는데 이렇게 정말 제대로 배우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정말 이런 멋지 선수분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탁구를 춰볼 수 있다는 게 꿈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금방 흡수하시면 쉽지가 않거든요. 랠리가 안 된다는 거는요. 제대로 배우셨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래는 본인이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랠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배우신 대로 진짜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랠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잠깐 1시간 배우고 하는 거 랠리가 안 되는데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금방 되게 막 프로페셔널하게 막 미칠 수 있는? 그 자세나 이런 흡수력은 정말 소질은 정말 최고셔서 정말 저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해주세요. 말씀도 풀으십니다. 네, 앞으로 좀 탁구계의 큰 발전을 좀 기원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진짜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뭐 다이너마이트 가사에도 나오고 사실 탁구가 정말 좋은 게 이제 사실 탁구대와 체와 작은 공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한번 동네에서 탁구장 다 있잖아요. 동네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인사 해볼까요? 우리 스승님이 또 달려라 웨이킹을 주시면. 우리가 또 방탄 외치면서 한번 끝내봅시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자, 정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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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왜 이렇게 뿌리고 있어?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라켓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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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인, 여기 있습니다. 제이홉. 여기 있습니다. 제이홉.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진이홉. 아직 남았네. 이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앞에 다 치웠었는데 이상하다. 쟤들이 뿌렸다. 다시 원상 바뀐다. 형님, 여기는. 이제 그만 뿌리자. 얘들아, 그만 뿌리자. 죽고 있다. 갖고 진짜 재밌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